이제 새로운 5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마음이 추운 국민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지금의 열정으로 5년이 또 펼쳐질 겁니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당선인은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각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하고 미래를 위해 힘을 못할 때로다. 네,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이뤄줄 새 정부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믿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축하 무대에 이어지겠습니다. 네, 우리의 영원한 노래저 아리락을 안숙선 명상과 제자들 그리고 인천오페라 합창단의 무대로 함께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만들어주시죠. 아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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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락